반갑습니다! 같이 합류하시겠습니까?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갑시다! 길 가자! 없어! 없어! 아! 아프다! 헤이! 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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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려쳐! 아 선행치자 근데 우리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자 갑시다! 아 내가 원딜가?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아시죠? 바텀은 서포 빨인 거 요즘은 원딜 빨이에요 야 저 사람 말려 야수호 베네 바람을 맞아라 아 야수호 베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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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고 모르고 이 사람 차단하고 갈게요 야 저것도 베네 제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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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 좋아 좋아 나 요번에 바꿨어 새로운 챔피언으로 도전한다 슈퍼 갤럭시 슈바당 몇 판 새로운 걸로 해야지 왜 상대편은 이렇게 다 쎄 보이냐 뭐야 르블랑 텔 들었네 야 이거 미드 안 지겠지? 텔 르블랑인데? 네? 파이팅? 바텀 브론즈 듀오예요 대기일 수도 있어, 대기일 수도 있잖아 해볼 만하다 좋아, 갑시다 반려 반려, 인베? 인베? 일로?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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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럭스 속박 맞으면 1킬다, 이거 속박 맞으면 1킬? 속박! 아, 죄송합니다 아싸, 힐 뺐다, 개이득? 저희 뺀 거 없죠? 없어, 없어 네 오, 좋아 기대 좋다, 우리 럭스 네 자, 바텀에서 킬 승전보 올라왔고 미드에서 왔고 이제 정글탄만 잘하면 되네 끄기, 끄기까지 지금 깔소? 끄기, 끄기, 끄기 아이씨 아이씨 통과하나? 또야, 또 전기야? 또 전기야? 또 전기야? 복수했어 그냥 전기잎 티모 시키죠? 거섯이라도 그냥 재배하라고 할걸 다톰은 숨도 못 쉬게 패는 중 자, 쏠룡 갑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야? 또 전기야? 괜춘 괜춘 돌아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갔어? 컷 분위기 좋다 탑 동안 안 내려면 될 것 같은데 호랑 막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좋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전기 님 팬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야, 전기 님 팬입니다 하고 재밌게 패네 보통 다 저러더라고요 다이브 가능? 오케이 속박 맞췄어 가, 가, 가 나이스 우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전기야 또, 또, 또 나한테 탈 줄 알아 그래 그게 아니라 아트북스 개쎄 다이브 가능? 오케이 속박 맞췄어 가, 가, 가 나이스 우와 또 전기야 또, 또, 또 야, 아트북스 개쎄 이제 풀났어 뭘 지금, 지금 완전 뭐한다고 더맨더 모드 여기 둘이 야, 아트북스 개쎄 야, 아트북스 개쎄 질주지 마! 질주지 말라고! 다 그냥 다 버리죠 야 난 모르겠다 질겜갑니다 지금까지 질겜하신 거 아니었나? 한 번 더 가요 플래시 써, 플래시 써 다 써, 있는 거 다 써 앞으로 없어 W, 궁 써, W, 궁 쓰고 그렇지 그렇지 Q, 그렇지 그렇지 큐 한 방만 야야야야야 야, 컷 다이브 가나, 다이브 가나 타이브 가나 가자 가자 가장 나이스 아이스 탄반 어떻게 저기 항해 나이스 지렸당 탁동반 아니면 이긴다 이거? 용 드세요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10초, 10초, 10초 카메라 믿어 가라 그래 도우미야 돼, 도우미 안 돼 안 돼 없는 게 나 아 왜 여기를 와 그냥 집에 있으라 그래 그래 집에 있으라 그래 오븐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안돼 안돼 저기도 이제 알았다 전기집이 구멍인 거 알았다 큰일 났어 지금 전기만 따라다녀 괜찮아 우리 근데 용이 있으니까 이거 요번용만 하나 더 먹으면 요번용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아이고 1분이야 1분 아 토치 갔나? 어 그렇지 용 20초 우리 자용인데 이러면 나 바로 갈게요 별로 울 거야 아트록스 여기로 울 거야 괜찮아 괜찮아 텔 있어 텔 있어 와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자용이다 오케이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니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저거 미니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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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텔 아니야 카밀 안돼 안돼 미니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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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봐 저거 괴물인데 한번 놔야 돼 간다 괴물인데 야이씨 야이씨 파론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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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됐어 형 우리 사용해 괜찮아 어? 얘 뭐지? 오 벨린 좋아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야 아트록스 가른 중 가른 중 가른 중 아우 살았다 아우 무서워라 뭐야 저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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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 가스 도와줘 나이스 오 됐다 됐다 오 나이스 아우 왜 킬 누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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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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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논란이 있겠는데 이거? 논란이 있겠는걸 죄송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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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다 벚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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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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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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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게 이게 된다 잘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나 봤지 뭘 봐요 빌량이 만이에요 만 안 보이냐? 럭스가 만 6천이고 와 이거는 너무 예뻐 야 디링 사과 없으니까 니네네 자꾸 이 멍청한 소리를 하냐 운영 야 동민 형님 실전 압축 딜이야 필요할 때만 싸우셔서 그래 야 니네는 X같이 라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딜이 이만큼 쌓이지 아 그래 2개 막았어 이 사람 1승 했으니까 요거는 이겨야지 200이야 네 맞죠 연승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럼 한 판도 묶고 W 가 야수 안 해 또 와 나 돌아버리다 한 번 믿어보죠 죽음은 바람과 같지 절대로 안 질 것 같은 조합이기는 해 아 그런 말 하지마 그 블랙이 아까 여기서 이길 것 같은데 해서 졌잖아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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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고 2렙 갱 아이체 갱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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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흘려주면 대박 아 이거 위험하다 아아 아퍼 고고고고 고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됐는데. 됐는데. 아 계속 싸웠어. 나도 빼라고 하는 거지. 아니 대교한 건데. 얘 진짜 문자. 네 이거 진짜. 돼요. 니네부 트롤이냐. 들어 가 들어가. 잠 있습니다. 형님. 휠 없나 우리. 아이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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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베이가 형님 어디가? 으어씨 아! 아 이건 진짜 와! 아이씨! 다 잡았다. 또 더블킬이네. 이러면 우리 동민 형님이 캐리 해주셔야 되네. 있습니다 형님. 그럼. 오케이. 바텀 가요 바텀. 바텀 간다. 꼬리꼬리 살랑아 돌리고 있어. 와우! 나이스. 한 입만 천쓰! 나이스! 자. 미치고 싶냐? 오 뭐야? 오 진짜 무섭다잉. 무섭다잉. 벨면서 빼면서! 나이스 나이스. 자 그럼 다음으로. 얘 얘 얘 손 넘는다 손 넘는다 손 넘는다. 잡자. 나이스. 다들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라. 경배하라고. 근데 진짜 오빠가 캐리하는 거 같아요. 캐리 모신 장동민. 저를 처치했습니다. 절을 처치했습니다. 학습을 지금. 어 전기 날라다니는데! 오오오오 오. 전기! 야 이거! 난다 돈 냄새 난다.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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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하는 야스오였네! 오일리 좋은데? 정장화신 더블킬 아아아아! 아아아! 전소를 죽여. 전기 뭐야. 야 정비 야수호 괜찮은데? 야수호 좋은데요? 전소 괜찮아. 야수호야? 야수호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수호 잘하네. 야수호 뭐야? 야수호 이겼지. 경기도 구독 취소. 야수호 공기다니까 안 주고. 200만원인데? 한 판만 더 이기면 500이야. 어? 그러면 500 갈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기왕 갈 거면 깔끔하게 500.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하고 전기는 3승 가시죠. 갑시다. 오케이 고. 자 그러면은 다 같이 3승 도전. 500만원 걸고. 묶고 따블로 가. 2승 도전. 2승 도전. 왜 유미만 보면 짜증이 나냐. 아니 그냥 짜증 나네. 못해 있는 거. 존야가 1. 됐어요? 유지력 좋다. 2. 1번 더. 나이스. 2. 2. 2. 바텀도 그냥 짤이겨버렸어. 묶고 따블로 가쇼. 좋아. 초코 슈스틱. 아니 먹방 찍으러 가냐고요.